우리는 북한과 중국과 동북아를 섬기는 북방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북방선교회는 1991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선교회원들이 정말로 이제는 북방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또 이스라엘을 섬기고자 하시는 우리 구정이집사님도 계시고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오늘 오신 소감 한말씀 행복하시죠? 네 늘 행복하시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대면 말을 하세요 말을 우리 전태근 총무님 내가 서비가 하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순옥 회장님 한말씀 해주시죠. 회원들과 함께 오셨는데 우리 송우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예쁜 꽃도 입고 혜선이하고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